안녕하세요. 미키 여학원 미키입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공간 더하기에서 하는데요. 장소와 시간은 이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레벨로 가는 학생들은 이번 7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 9월, 2020년 9월에 입학하는 거죠. 미키의 A레벨은 정말 막강합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비롯해서 임페리얼, 이번에 오퍼나운 거 보면 임페리얼이 2명은 확장되었고 4명은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마지막 시험, 5, 6월에 있는 시험을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소 2명 이상이 합격한 미키의 A레벨,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레벨을 공부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아엘스입니다. 미키 아엘스에서는 이번에 또 특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은 누가 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지 클리닉처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엘스 수업을 안 하지는 않고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온라인 상으로만 해도 6.5, 7.0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토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좋은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엘스 특강도 듣고 A레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텍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비텍이 8월 1일까지 들어와야 내년 2020년 9월에 입학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서둘러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키 학원의 미키였고요. 여러분 세미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